127,1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NA 링크입니다. DNA 링크, 은, 는 동사는 2000년에 설립되어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유전체 분석을 통한 유전자 정보의 제공과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질병 유전자의 발굴 및 상업화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주요 서비스 분야로는 유전체 분석, 개인 유전체 분석, 아바타 마우스, 바이오뱅크, 개인 식별 등이 있음 연결 대상 종속 법인으로 생명공학 관련 기자재 등을 판매하는 lnc바이오 등 국내외 법인 두 개사를 보유함. 기업 개요 대시 바이오 산업의 유전체 분석 분야에서 축적된 융합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업체로 2000년 3월 설립되어 사업 영위 중임 대시 유전체 분석 및 맞춤 의학용 개인 유전체 분석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아바타 마우스 사업 및 바이오뱅크 등의 신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대시 유전체 분석 사업에서 50여 개 이상의 대학 및 병원 연구소, 10여 개 이상의 국가연구기관과 20여 개 이상의 일반 기업 연구소를 대상으로 판매가 진행되고 있음 제모 대시 유전체 분석, dna gps 부문의 해외 수주가 증가하였으나 COVID-19 자각키트의 매출이 전무한 가운데 유전체 분석의 국내 수주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감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구조 개선으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 축소, 금융자산 처분이 지분법이 발생해도 잡손실 증가로 순손실 규모는 확대 대시 유전체 분석의 해외 수주 증가와 정부의 COVID-19 변이 모니터링을 위한 전장 유전체 분석 업체로 선정된 바 내수 매출도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13일 기준, 장마감, dna 링크의 시가 총액은 667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dna 링크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102위입니다. dna 링크의 상장 주식 수는 1,709만 3,600가 흔두주입니다. dna 링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na 링크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3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5.1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1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99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2.3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2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2.20배 1,77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8억원, 마이너스 81억원, 마이너스 5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1억원, 마이너스 138억원, 마이너스 62억원입니다. dna 링크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5번지 10%이고 유보율은 296.0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6.09이며 전일 대비해서 20.99 더하기 0.8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1.82이며 전일 대비해서 1.00 더하기 0.1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na 링크의 2023년 1월 1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9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855원보다 4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84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dna 링크의 종가는 3.900원이며 주가가 dna 링크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dna 링크의 종가는 3.900원이며 주가가 dna 링크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dna 링크는 거래량 36,16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4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400에 순세주, 삼성에서 5,912주, 대신에서 5,100에 순다섯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4,725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91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12,600에 순한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5,200내주, 키움증권에서 3,132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021주, 하나증권에서 2,41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736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69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dna 링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활동 Organisation 지민 씨' 하며 기관은 300은 지진 dentist인 친인zione. husband rogue